안녕하세요 쇼기더템은 송세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파쿠우드 어쿠스틱 폼 한 케이스입니다. 얘는 진짜 딱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형 모델로 나왔는데 가격대가 무려 99,000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행사 기간 동안 스토기까지 같이 증정을 하는데요. 소진 시에는 품절이 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는 프리미엄 어쿠스틱 기타 케이스로써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에 그리고 견고함까지 더한 하이브리드 케이스입니다. 두툼한 패딩이 굉장히 심하게 두툼한 감이 있어요. 30mm의 패딩으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휴대성도 뛰어나고 운반이 편리하다는 점 왜냐면 패딩이 두텁긴 하지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무게가 3.7kg 정도. 그리고 얘 사이즈는요. 드레드넛을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요. 내부에 넥블럭을 조절해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기타도 보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고급 스틸 소재의 지퍼. 얘 내구성 진짜 강하죠.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막 떨어지고 했었는데 스틸 재질의 지퍼까지. 그리고 인체공학적 패딩 손잡이까지. 얘는요. 두툼한 얘도 폼으로 되어 있어서요.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동성이나 운반이 편리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수 방수 코팅 처리된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정면 방수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 이 전체적인 바디 사이즈 크기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런 포켓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이즈의 포켓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의 어깨꾼으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타를 어깨에 매고 다녀도 어깨에 땀이 차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밑바닥에는 케이스가 바닥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강한 소재의 아웃솔을 적용을 했어요. 다 공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디나 아니면 그 엔드핀 같은 것을 안정적이게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양이 다 탑재되어 있으면서도 가격대가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대로 나와 있으니 진짜 여러분들 하나 사시면 득템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쿠우드 어쿠스틱 폼 하트케이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